야, 야, 저 사람 봐라? 운형으로 있으네? 뭐? 감히 운형으로 있어? 아니, 너 사악한 사람을 봤나? 사람 하나 매장 얘기 정말 쉬운 세상에 늘 평소 없던 삶을 사는지는 촛두관심 없고 앞뒤 백납 파악 없이 고작 단어 하나 썼다고 죄 없는 사람 몰아가기 정말 쉽지 않냐? 평소에 저 새끼들 앉아서 돈 버는 거 조금 유명세 탔다고 기고만장해지는 거 배웠고 뒤지겠는데 마침 스스로 놀랄 거리 만들어주시네 아이고 마워라 정말 무슨 의미로 썼든 무슨 의도로 썼든 무슨 징계를 냈든 넌 내 바 아니고 니 가치관이 없었든 뭔 사상을 가져든 뭔 생각을 했었쯔 또 알고 싶지 않아? 넌 웅행웅을 써 세상에 그 단어를? 넌 웅행웅을 써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러실까? 넌 웅행웅을 써 다른 단어도 아니고 넌 웅행웅을 써 게, 엥, 게, 나무 위키에 박제 주관적으로 니가 모를 리 없잖아 내가 아는데 욕설은 나쁘지 않아 평소에도 써서 암튼 나는 안쓰니까 쓰는 단어야 나무 위키에 박제 주관적으로 니가 모를 리 없잖아 내가 아는데 너는 트위터를 하지 한번도 안해봤지만 너는 트위터를 하니까 분명적 쪽일 거야 누군진 모르겠지만 걸러야겠네 구독한 적 없지만 구독 취소해야지 노래 한 번 들은 적 없지만 팬이 하는 말이니 새겨들으셔야지 논란되기 싫으면 추천은 아몰라 암튼 그렇다더라 내가 있는 곳에선 다들 그렇다더라 태도봐라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건방지게 시청자 말씀에 대드네 이게 넌 유명세가 있으니까 공인이지 말 한마디 한마디 더 족심해야지 이제 유튜버가 감히 자기 의견 표출하더니 너는 얘 그리고 내 그리고 사과나 해야지 저기 음주운전 성추행 터진 큰 배치보다 넌 말 한 번 잘못하는 게 더 큰 죄인 거 알아 저기 뇌물 수속 길이 터진 큰 배치보다 너는 도덕적으로 흠집 하나 있으면 알 나무 위키에 박제 주관적으로 네가 모를 리 없잖아 내가 아는데 욕설은 나쁘지 않아 평소에도 써서 암튼 나는 안 쓰니까 쓰는 단어야 나무 위키에 박제 주관적으로 네가 모를 리 없잖아 내가 아는데 너는 트위터를 아직 한번도 안해봤지만 너는 트위터를 하니까 분명적 쪽일 거야 잘한다 잘해 우리 개돼지들아 너들이 싸워야 우리 개차 급하게 편하지 싸워라 싸워 우리 개돼지들아 너들이 반으로 갈라져야 표를 높게 펴는 잘한다 잘해 우리 개돼지들아 여기 네 혐오를 형당할 사유들이 있단다 싸워라 싸워 우리 개돼지들아 너들끼리 치고 방을 수록 너배가 부른 한다 노클 창의 도배 넘어가지 않게 정의 구현이 필요해 무슨 자격으로 심한 다리뿐인 것을 다행으로 여기 백만 쯤 됐으면 지금쯤 넌 머리받고 있겠지 노클 창에도 뱀 넘어가지 않게 정의 구현이 필요해 무슨 자격으로 그냥 닥치고 저 집을 놀리고 그래 왜 가보 말도 안 했잖아 너 튀겼냐 세상은 넓고 돈 어머니가 한다고 해서 모두 할 거라는 착각은 집어치워라 너들 보고 옹애공한다고 표현은 했다 니들 논리대로라면 나는 날 혐오했지 착조하고 비단하려 찾아오는 사람이랑 할 말 없으니 네가 길이 나가라 그래 나 인성과 딸 말은 하고 살겠다 댓글창 열심히 불태워봐 S plus good jo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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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